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 되었죠. 오늘은 128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전환 대상에서 빠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제주도가 한라산 대피소 매점을 폐쇄하면서 직장을 잃은 김동훈 씨. 동료들과 노동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지 100여일. 제주도가 계약직 노동자 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복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직접 고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도시사가 사퇴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계약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오모 씨는 올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희망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갈팡질팡 쓰레기 정책 속에 환경미화 업무가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위탁이랑 환경사업에서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변명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제외가 되니까 좀 불안하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대상자의 30% 수준인 500여 명.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전환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9%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환 예외 사유 규정을 놓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위주로 전환 대상 직종이 제한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만 급급하다 보면 노노 간의 갈등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어떤 누락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한편에선 여전히 비정규직 채용이 이뤄지고 파견 노동자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 기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급 공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임금 채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임금 채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발주한 노후하수관 교체 현장. 도로 곳곳이 파헤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건설 기계업자 20여 명이 공사대금 4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공사를 맡은 제주도는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상으로도 했는데도 전혀 실질적으로 원도급의 말을 들어가서 언제언제까지만 처리를 해주겠다. 말만 하다뿐이지 어떤 약속을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도지사는 근림패를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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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급 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임금 채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건설기계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실제 1억 원 이상 광급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과 인건비, 장비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 하도급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든 법인데 지금 제2조정은 건설기계 모든 광급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크림패를 적용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일단 중앙부채에서도 내려온 사항은 없어요. 지금 우리 지하체에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도내 건설업 종사자는 2만 천여 명. 건설 경기도 침체 국면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광급 공사에서조차 임금 체불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28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단체들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도청 앞에서 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집단 해고 철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노형 오거리까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오늘 오전 시민회관에서 노동절 기념 대회를 열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것을 다짐하고 모범조합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살인사건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원 사이의 금전적인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을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3일 저녁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하나둘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온 남성이 먼저 나온 일행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20분 뒤 인근 노래 주점 앞 음식점에서 나온 남성들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되지 않아 차례로 나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을 운영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 이들 조직에서 사장 역할을 하던 중국인 42살 찌씨가 약속한 알선 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자 함께 살해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3개월 월 평균 150만원의 일자리를 3개월짜리로 취업을 알선해주는데 그 경우에 알선 수수료를 한 60만원 정도 받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범죄를 공모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5명 가운데 3명을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검거하고 서귀포의 파출소에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나머지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제주경찰에 검거된 불법 체류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크게 늘고 있어 불법 체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수영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을 입증할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진행된 4.3 수영자 재심청구 3번째 신문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은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수영인 2명의 군집행지휘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집행지휘서는 당시 제주군 책임자가 대구형무소장에게 형집행을 요청한 문서로 수영인 명과 죄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법원 판결에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한 유진희의 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진희 의원이 어제 탈당계를 제출하기 직전에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점은 해당 행위라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주 MBC는 오늘자로 보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영기술국장의 고석범, 경영심의부장의 김종아, 광고전략사업부장의 황의선, 방송기술부장의 고재범 부장을 발령했습니다. 또 보도제작국장 겸 창사 50주년 기획단장의 현재훈, 보도부장의 김연선, 편성제작부장의 김지은, 영상부장의 박재정 부장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제주 땅을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 지역 중국인 보유 토지는 944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12.1% 늘었고, 국내 중국인 보유 토지의 52.5%가 제주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도 2,164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8.2%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